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한 균형발전 우수 사례 공모에서 경상북도의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. 경상북도는 이 사업으로 예천의 육상전용 돔훈련장과 대한육상연맹교육훈련센터 등을 구축해 국내 최고 수준의 육상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연평균 2만 명의 육상 선수와 지조자들이 예천을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경상북도는 이 밖에도 상주 승마,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등 지역별 특화 스포츠를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.